이게 선생님 옛날에 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 있잖아. 요즘은 학교 내신이 다 서술형 뭐 이런 거 있지요? 서술형 내신. 근데 선생님 옛날에 학교 때인데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자기가 정답을 확실히 모르겠으면 찍지를 않고 그냥 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중에서 자기가 모르겠는 게 있잖아. 도대체 모르겠으면 그냥 우린 찍잖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찍는데 걔는 그걸 아예 안 찍고 그냥 냈어.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찍은 건 정확하게 정답인데 이게 확실하다. 딱 마킹했는데 마킹 안 한 거는 그냥 다 틀리고 마킹한 건 다 맞히는. 자기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대. 나는 속을 생각했어. 개소리다. 그럼 뭐 두세 개 더 맞히고 이 새끼 유나를 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뭐 생각했지. 이해는 가지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얘가. 찍어서 맞히는 건 빼버리고 순수하게 내 실력만 하겠다. 학원 강사하면서 가끔 그 친구 생각나. 이거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 우리나라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는 항상 그렇게 똑같이 내셔. 그래서 맨날 평가원 교수님들의 따뜻한 마음, 마음을 느낀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영어 조금 못해도 맨날 똑같이 내셔. 그러니까 영어 좀 못해도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아도 그냥 혼자서 공부를 좀 하더라도 마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늘 어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무조건 반대말을 내셔. 무조건 반대말. 사람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커먼 센스로 봤을 땐 이게 100% 맞고 이게 95%쯤 맞게 해서 이게 정답으로 하는. 뭐 이런 게 진짜 어휘문제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평가원 교수님들은 그냥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게 안 내시고 좀 잘 맞춰서 좋은 대학 좀 가게 하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완전히 항상 정반대말을 해줘야. 정반대. 정반대. 완전 반대야. 예외가 없어. 그래서 그런 맨날 그 마음대로 그 선생님들이 애들 그냥 맞추게 해주려고. 유형이 있다니까. 유형. 그래서 유형대로 풀어야 돼. 유형. 그래서 어휘문제는 1번 매번 뭐라고 했었냐면 거기 써있는 단어하고 비교되는 단어는 무조건 반대 단어고 그 다음에 2번은 전체를 주제를 몰라도 풀 수 있게 하셔. 주제가 아니고 주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 우선 컴포트하고 리스크가 반대말인 건 알잖아. 근데 그 위에 문장에서 플레이라는 건 코스틀리다. 오케이. 그리고 바로 뒷문장에서도 시작. 86%의 영 써던 퍼스 씰 걔네들이 씨 라이언에 의해서 이튼. 알겠나? 여기 있는 거를 전체를 다 해석하고 이 글의 주제를 몰라도 주제가 아니라 주변만 읽어도 답이 나오게. 그럼 너희들 시험지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흔적이. 이 두 단어 때문에 이거다. 이게 이 주변의 문맹이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받을 때 선생님들이 매번 이러시잖아. 시험지를 가져와봐. 그 시험지에 써있는 너희들의 흔적을 보고 얘네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대로 풀고 있느냐. 그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을 얘네들이 하고 있냐. 자, 비번이 있는 문장. 비번에서 바로 위에 하우에버 박스쳐. 그럼 하우에버가 나왔으니까 이거가 나왔으니까 위랑 아래가 반대다라는 보장은 없어.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것 때문에 문맥이 꺾여. 반대라는 보장은 없고. 어쨌든 문맥이 꺾이니까 이거 뒤에 어휘이거나 이거 뒤에 빈칸은 19 플러스 5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뒤에 이게 나왔을 땐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이 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그 빈칸 주변 여기서 찾는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근데 지금 비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증할 수가 없다. 알겠어? 입증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실험적 증거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니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위에를 읽고 여기에 문맥상 이거였다. 그럼 개소리야 그거. 하우에버 박스치고 문맥이 바뀜이라고 적어. 정반대다라는 보장은 없다야. 하우에버 박스치고 문맥이 바뀜이라고 적어. 정반대다라는 보장은 없다. 했어? 자 그러면 위에서 입증할 수 없다도 있고 C번드의 미스테리로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변의 단서들. 이렇게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31번. 31번.